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1월 6일자 교토통신발 외신은 일본 측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은 10월 18일 미국 와신톤에서 일렸던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책협의 때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그 회의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습본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토대로 해서 종전선언의 유용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9월 21일 날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한국, 북한, 미국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식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전쟁이 종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연일 북핵역으로부터의 그런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종식이 안 됐는 것을 종식됐다고 이야기하자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한국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과 이런 부분을 왜곡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종식이 안 됐는데 종식됐다고 치고 종전선언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한편 노규덕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당시 한밀회의에 참석했던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종전선언 추진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하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한편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찬반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토통신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3국 간의 온도차가 분명했다는 그런 내용을 전합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나 자기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해서 저렇게 안달복달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의 안의를 위해야 되고 그 나라의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보호해야 되지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국민을 보호하도록 만드냐 이하여 반면에 일본과 미국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말리는 영국이 지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나라를 제 나라 대통령이나 제 나라 관리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길 수 있겠는가 이야기죠. 참으로 한심하고 기이하고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가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정부가 집권 기간 내내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어떤 의도가 있고 복선이 깔려 있는가. 마침 외교부 북핵 대사를 지냈고 북핵 협상 30년간 현장을 지켜본 산정인인 이용진 전 북핵 대사가 11.6일날 조선일보에 아주 적합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북한의 평화협정 타력 한국의 종전선언 타령 이 시위적절한 기고는 아주 일반인들이 쉽게 종전선언이 갖고 있는 그런 위험함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전문가 입장에서 알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관련국 중에 아무도 진정한 관심이 없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종전선의 실현을 위한 문정부의 끈질긴 집념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향한 북한의 반세계에 걸친 집념을 연상시킨다. 종전선언 북한이 김일성 시대 이래로 줄곧 주장해온 평화협정의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된 일종의 선물거래와도 같은 파생상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종전선언이 되면 바로 평화협정을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률의 양면 같다는 것을 일종의 종전선언이 북한이 반세계 동안 주장해왔던 평화협정의 선물거래와 같은 것이다. 북한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용준 씨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6.25 전쟁을 법적으로 종식할 평화협정 문구에 응당 포함되어야 될 영토경계문제, 전쟁책임문제, 포로문제, 전후체제 문제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될 세부사항 논의를 모두 뒤로 미룬 채 일단 전쟁이 끝났다는 서론과 결론만 우선 앞다경 발표하자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종전선언 제한 배경이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74년도에 미북 평화협정 체계를 제의한 이래로 토시아나 바뀌지 않고 평화협정 탈행을 무려 48년째 계속 중이다.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주한유엔사 해체, NLL, 서해 북방, 한계선 폐지 등을 통해서 한국의 방어체계를 해체하려고 하는 북한의 계략에 해당한다. 북한의 소원대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6.25전쟁의 국제법적 종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은 이것을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NLL 폐지 등을 강력히 압박해 올 전망이다. 그 중 가장 급박한 위기는 NLL 문제로부터 초래될 것이다. 휴전체제의 산물인 NLL은 종전이 법적으로 발효되면 즉각 자동 폐기될 운명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뜻을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서해 오도의 운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화협정 탈행에 못지않게 치료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미국과 북한의 동의를 얻어 해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만일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다면 북한은 이를 거부할 것이고 반대로 그것이 평화협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선이라면 북한은 수력할지 모르나 미국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한국 국민도 반대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볼모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은 결국 실패로 끝나겠지만 대체 무슨 의도로 그토록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인지 훗날 반드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왜 나라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집권기간 내내 추진하게 되는가? 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을 임기 내내 추진하고 그것도 모잘라서 6개월을 남기고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그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북핵 대사의 아주 간단 명료한 글이 우리에게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